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가 동방번개의 정체와 상담, 출판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저자인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회장은 한국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방 건강에 빠진 신도들을 상담할 때 반증할 자료가 없어 난감했다며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상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책을 썼으니까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. 이날 예배는 전남 상담소장 김종한 목사의 인도로 총신대 전 부총장 심상법 교수의 설교,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의 서평, 예장고신 이용호 증경총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한편 동방번개는 국내에서 전능신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한국교회 2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서울 구로구 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, 강원도 횡성, 충북 보은 등을 거점으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